지난주간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방에 한군데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날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집회 중에 잠깐 기회가 있어서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전라도에 있는 내장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내장산 기독교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잠깐 내장산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곡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제가 농건 아니고요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곡물을 보다가 발도 한번 담궈봤었어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계곡이 그렇게 시원한지를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물에 발을 달고 계곡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라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음성임에 틀림없었어요 제가 계곡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깨끗한 계곡물을 보면 바닥이 다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바닥이 다 비쳐 보여서 바닥에 돌들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계곡물이 일렁이죠 물결이 치잖아요 일렁일렁 물이 흘러가면서 잔물결이 일고 물결이 치면서 바닥에 있는 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울렁울렁 일렁일렁 이렇게 보이겠죠 돌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 움직이는 것일까? 물이 움직이는 것일까? 할렐루야! 그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만약 돌이 진짜로 그렇게 움직였으면 저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건 지진이니까 하지만 저는 계곡 바닥에 일렁이는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지금 찍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시죠? 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 물결은 제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가서 막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현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고 현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흔들려도 나의 시선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현실이 흔들려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왜 이 세상을 향한 현실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나는가 우리는 이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실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 눈이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뀌려면 내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의 인생은 그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나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 시대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과 다른 것들이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화요정령 집회대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과 정욕을 혼동하는 사랑과 욕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사랑일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해도 불안한 이유는 욕구를 사랑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욕구는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욕구와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하지만 욕구는 여러 사람을 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욕구를 사랑이라 여기면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랑과 혼동하는 게 취향입니다 취향 내 취향에 맞으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만약 그런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너무나 얄팍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취향도 바뀌기 때문에 올해 취향 내년 취향 바뀝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취향인 줄 알고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내 취향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우리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르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그 사랑을 누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삼남노법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라는 것이고 셋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과 8절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의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올까요? 사랑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보다가 이 부분을 말씀을 보다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한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그 뷔페 식당에 가면 있는 그 이미지인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뷔페 식당 가보시면 여러가지 음식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먹는 음료 코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본 정말 정말 허위의 모든 그 뷔페 식당에는 반드시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음료 코너에 그 주스가 들어있는 투명한 통이에요 기억나시죠? 그 속에서 주스가 막 분수가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밸브를 열고 받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매실 주스 대체로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매실 주스를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근데 뭐냐 하면 여러분 매실 주스에 매실 주스가 들어있는 통에 밸브를 열면 뭐가 나올까요? 매실 주스가 나옵니다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통에 밸브를 열면 뭐가 나올까요?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왜 그렇죠? 매실 주스 통에는 매실 주스가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 통에는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매실 주스 통인데 매실 주스 밸브를 열었는데 매실 주스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매실 주스에 통해 밸브를 열면 매실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으로부터 사랑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으로 더 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확인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리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전에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부터 나면 망아지가 되고 개로부터 나면 강아지가 되죠 닭으로부터 나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콩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커피입니다 카카오로부터 나오는 것은 초콜릿입니다 무엇이나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가 바로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세요 자 이제 3단 논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셋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았으니 우리도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사랑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랑 그 자체 왠지 아시겠어요? 나의 아버지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온 존재이니 나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덩어리야 아멘 난 사랑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흘러오듯 하나님을 찌르면 사랑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내가 사랑 그 자체임을 알 때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로 지은 받았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겨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누군가를 피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예요 바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를 미워하는지 그를 묵상하면 미워할 이유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내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사랑 그 자체이고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덩어리야 아멘 나는 사랑덩어리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내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넌 닭이 아니야 넌 독수리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닭장에 들어갔던 독수리 이야기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닭장에 들어간 독수리 자기가 닭인 줄만 알고 있었던 인생 여러분 독수리가 자신을 닭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요 날개가 있어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있지만 난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본인이 독수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인 줄 알았던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봐야 될까요? 날개짓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짓을 해보아야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알기만 하고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을 시도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시도하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에 서툰 사람이라서 나는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시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을 시도했던 기억이 하나 나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매우 서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으로서 서울에 올라온 거는 제가 대학 오면서 피로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모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원래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었냐면 실은 우리 아내의 지도를 받아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놀랍죠?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도를 해주었어요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해야 한다 노래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 제가 그 지도를 받아서 꽃도 준비해야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형제는 자매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정말 서툴러요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어려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 10년을 하니까 좀 시도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시도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이게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 결혼 10주년을 그냥 하여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결혼 10주년 이것도 지도받아서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준비해 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업체를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TV에서만 보았던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풍선도 있고, 초도 있고, 플랜카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다 사갔어요 그래서 풍선도 띄우고, 초도 놓고 플랜카드에 여보 사랑해라고 써져 있는 플랜카드도 걸고 제가 그날 그렇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면 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면 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못할 거라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을 시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죠,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시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오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난 내가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나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복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도 아니하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 나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그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갈급함과 그 메마름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찾을 분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 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바라보아야 할 분 누구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고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흘러갈 때 완성된다 사랑은 언제 흘러갈 때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은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의 메시지는 금방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은 흘러갈 때, 나누어질 때 그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 이것을 강물로 한번 비유해 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흘러갈 때의 강물입니다 강물은 흐르지 않으면 강이 아니에요 만약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땜으로 막으면 땜으로 그 강물을 가두어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강은 강이 아닌 것이죠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르죠? 호수라고 부르죠 호수 청평호, 충주호 그런 호수들이 있잖아요 호수들이 있는 곳은 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수를 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수는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은 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강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왔을 때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나누어주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계속 가두어두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에 땜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계속 내 인생의 땜에 가두어두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랑은 탐욕으로 바뀌고 욕심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멈추면 탐욕이 되고 사랑이 멈추면 욕심이 돼요 여러분 나는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해요 나 혼자 전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모든 사랑을 가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고 탐욕이고 내 인생에는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땜, 탐욕의 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욕심의 땜, 탐욕의 땜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은 흘러가야 사랑이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생각도 했고 내가 그 사랑을 느낀다고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메마를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랑을 시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 사랑의 모델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말로 안고 그리고 입으로 안은 사랑이 아니었죠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 상대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선물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여름에 코트니바울 아울리치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해드렸죠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코트니바울을 갈 때 말씀드렸듯이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었죠 가서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서 첫날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성교사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님 성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성교사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그 성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가서 간혹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성교사님들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착하는 날 도착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는 성교사님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성교사님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대요 여러분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그날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게 없었어요 전혀 저희가 한 거라고는 그냥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집에 앉아가지고 성교사님이 해주신 밥을 먹으면서 그 집에 쌀을 축내고 그 집에 음식을 독내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교사님 뭐 먹고 사시나 많은 청년들이 그냥 있는 걸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쌀 축내는 사람 보면서 성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와주어서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온 것만으로 너무 기쁘대요 알고 보니까 이 성교사님이 3년 전에 그곳에 왔는데 지난 3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아무도 아무 아울리침도 오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곳에 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기만 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뜻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사랑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게 인생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바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놀라운 선물은 나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코트 디부하루에 돈만 보낼 수도 있었어요 코트 디부하루에 편지만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갔어요 그것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성경만 주시고 그냥 말씀만 주시고 그냥 선지자만 보내고 그냥 목사님들만 보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가는 걸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서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울레스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비장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4시간 거리에 있는 아주 밀림 속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갔죠 그래서 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 근데 그때 그 나라에서는 어떤 마을에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인사하는 예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예법이 있듯이 그곳에도 있어요 인사하는 어떤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에게 주인이 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은 새로운 소식을 말해 주어야 해요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 소식, 뉴스를 말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절차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을에 리더십이 다 와가지고 음식 쫙 차려져 있고 리더십이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물론 불어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교사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때 성교사님이 해 주신 대답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 그 성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나먼 한국당에서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러갈 때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는 네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중요한 사랑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무엇을 이기는가? 사랑하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사랑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요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심판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여기서도 안 돼요 그러면 잘릴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이건 너무나 많이 함께 나눈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현실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 제자들이 그 배에서 출렁이는 배 가운데 있었을 때 배도 출렁이고 파도도 출렁이고 현실은 흔들리고 마치 죽을 것만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것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나의 대적보다 나의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원수를 대하는 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나의 대적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나오듯이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래요 내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는 자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고 내 인생에 두렵게 하는 현실을 만날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마땅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중요한 세력에 대한 반대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을 가장 위협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 계열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단적인 가르침으로써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 가르침은 이원론적인 가르침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삶은 어찌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형제를 향한 사랑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보이는데 형제를 향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사도는 굉장히 과격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사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교회생활에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형제를 위한 사랑은 내 삶 가운데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인생이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 같은데 사랑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본래 아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말씀은 사랑이 있어야 심판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까닭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으로 부른받은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절한 소망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낫기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이 실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사랑의 통로로 부른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받아지기만 한다면 아직도 진짜가 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 사랑이 내게 고여지고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탐욕의 땜 어쩌면 그것은 욕심의 땜일지도 몰라요 하다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욕심의 땜 이 탐욕의 땜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흘러가는 인생 강물같은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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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사랑 어제가 오늘이나 변함없는 달함없는 주의 사랑 아버지 구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워주시옵소서 구워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바람이 부르며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가 오늘이나 변함없는 달함없는 주의 사랑 주님의 바람이 부르며 가격 και dated 흘러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의 바람이 부르며 calling 주여 주님의 바람이 부르며 내일 변함없는 달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귀신 사랑 사랑 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구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귀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인 사랑하라고 보램받은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의 부르심은 사랑의 통로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지금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사랑을 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부르심 이 사랑을 향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부모가 어쩌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어쩌면 나의 친척이 어쩌면 친구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 가운데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어쩌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시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를 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신앙은 온전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심령은 여전히 답답합니까 왜 내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영역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사랑을 해야 인생의 물고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 문을 닫고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두 손 늘고 간절히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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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너네들 부어주셨으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내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서 언제나 너의 길을 부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내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니 너의 사랑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웃으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내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니 우리 시절의 마지막을 한 번 더 기다려서 주 앞에 나갈 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다려 나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탁하며 마지막 한 번 더 기다려 주 앞에 나갈 때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더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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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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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네 이 시대를 향하라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혼 주님이 도가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혼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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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혼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 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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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sharks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북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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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